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학생 및 학부모 여러분 저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의 장혁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시 시즌에 다가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기획하게 됐는데요 이번 주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제목만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치열한 눈치작전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라고 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영상을 찍을 건데요 이번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경쟁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 입시전략연구소가 직접 운영하는 데이 컨설팅센터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데이 컨설팅센터에서 컨설팅을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이제 정시 시즌쯤에 이제 정시 컨설팅을 하다 보면 거의 열의 한 여덟 아홉 아주 확률롭게 오시는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이쯤 대학을 가면 될 것 같은데 좀보다 좀 더 위의 대학을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든가 아니면 대놓고 아예 빵구를 할 때 좀 찍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물론 이제 그 마음은 제가 다 이해가 갑니다만은 사실 이제 빵구를 찾는다라는 게 어느 정도 운을 기대하고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저런 많은 조언을 드리는데 사실 그 조언에 대한 핵심적인 것을 저희가 정리해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좀 질러볼 때 질러보더라도 상향 지원을 한번 해볼 땐 해보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면 안 된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근거를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고 이러이러 하니까 여기가 낫지 않을까? 더 좋지 않을까? 아는 접근 방법으로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이 대학 이 학과 좋으니까요 그냥 쓰고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냥 막 쓰는 거죠 그렇게 쓰는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제가 하도 답답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경쟁률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수시 일반전형 정시 일반전형의 모대학 모대학의 수시 일반전형 정시 일반전형의 경쟁률 변화를 좀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시에 비하면 정시가 경쟁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뭐 수시는 6장이나 카드를 쓰고 정시는 3장 카드밖에 없으니까 뭐 지급이 당연한 결과이기는 한데 근데 이 패턴을 가만히 보아하면은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수시 같은 경우에는요 마감 직전과 마감 당일날 오전에 그때 경쟁률이 제일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률 변화가 물론 올라가는 가지만 좀 기울기가 좀 완만한 편이죠 근데 정시는 오히려 반대로 기울기가 좀 완만하다가 마감 직전 경쟁률과 마감 치고 나서 경쟁률 변화가 제일 크죠 이게 무슨 뜻이냐 아이들이 수시 때는 카드 6장 있잖아요 근데 정시 3장이 또 남아있으니까 대부분 애들이 또 간이 또 배 밖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쓰면 다 되는 줄로 알아요 그렇다 보니까 원서를 좀 성급하게 눈치 작전을 하지 않고 성급하게 쓰는 학생들이 참 많더라 아는 건데 정시는 이제 남아있는 기회가 3장밖에 없으니까 이 3번의 기회가 끝나면은 어쩔 수 없이 제수에 돌입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굉장히 애들이 신중하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눈치 작전이 정말 치열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수시에도 좀 눈치 작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컨설팅할 때는 늘 그걸 강조를 하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잡아서 여기에 눈치 작전을 좀 하셔라 그냥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많이 안 듣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정시는 제가 시키지를 않아도 알아서 눈치 작전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치열하게 눈치 작전을 애들이 많이 하는데 이때 어떻게든 간에 좋은 결과를 내려면 내가 무엇을 생각해봐야 되냐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제가 지금 찍는 영상이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좀 학생들한테 뭐랄까요 좀 도박을 강요하는 느낌 그냥 막 지르자 라고 강요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제가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일단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수능 성적표를 받게 돼서 이제 정시 어디 갈까 고민 한참 할 때쯤에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를 겁니다 아 내가 A대학 가고 싶은데 아 점수가 좀 모자라고 아 D대학은 싫은데 거기는 쓰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싫은데 이런 고민 그 다음에 제가 내가 지금 이런 점수를 받았는데 이 점수보다 좀 못한 데는 가기 싫은데 최대한 좀 맞춰가고 싶은데 남기기는 아깝다 라는 생각 그 다음에 그냥 아우 질러버릴까 나 이제 갖고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다 질러버릴까 근데 그렇지 않으니 너무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뭔가 결정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해요 심지어 원수점수 직전까지도 이런 상황 이런 고민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카드가 일단 세 장이 주어져 있잖아요 많건 저건 간에 일단 세 장이 주어져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갈팡질팡 하지 않게 그래서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그러면 이 세 장을 이렇게 쓰자 하고 생각을 좁히시고요 나는 재수 불사야 내년도 상황 좋다는데 내년도 정신 인원도 늘고 수험생도 준다는데 그냥 재수할래요 그러면 올해는 공격적으로 써보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내렸으면 그러면 상향 두 장 또는 상향 세 장 저는 솔직히 상향 세 장은 좀 맞고 싶은데 두 장 쓰고 소신 한 장 쓰고 이렇게 공격적인 전략을 취할 수도 있고요 저는 올해 대학을 무조건 가야 됩니다 저는 또 지금 재수고 3수고요 대학은 무조건 가야 됩니다 저는 고3이지만 재수는 하기 싫어서 대학은 무조건 갈래요 그렇게 결정을 내렸으면 당연히 상향을 한 장 정도 써보거나 아니면 상향을 쓰지 않거나 또는 적정 및 안정 비율을 한 장이나 두 장 또는 세 장 정도 가져가거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안정적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확실하게 욕심을 버리고 정말 대학을 맞춰서 한번 낮춰 써야 된다 라는 것들을 결정을 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카드를 배분하자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적정이나 안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걸 대학은 쓰더라도 내가 상향을 한 장 정도 또는 소신을 한 장 정도 써 볼 건데 그것에 대한 고민을 고민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지원하셔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고 싶으니까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쓰시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상향 지원을 하나 했으면 그러고는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시는 게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다 어차피 내가 조금 경쟁률이든 추합이든 여러 가지 다양한 절차를 활용해서 절차를 데이터를 활용해서 내가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게 운의 영향력이 있거든요 합리적으로 썼는데 추합도 많이 들고 입결도 많이 내려가는 걸로 생각해서 써봤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썼는데 당연히 생각대로 많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어느 정도 운이 영향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 가슴에 너무 많이 담아주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피곤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잊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하셔라 하는 겁니다 뭐 조금 이런 얘기긴 하지만 저 재수 불사해요 그래서 세상 상향 지원 할래요 그랬으면 지원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공부하셔야죠 저는 안정지원 저쪽 지원해서 대학 일단 갈 거예요 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상향 지원한 건 잊어버리고 내가 이 대학 가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무슨 공부 어떻게 할까 그런 진로 설계를 세우는 게 더 좋은 방커다라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우선 A대학, B대학, C대학 이 세 개 대학이 있다라고 일단 가정해봅시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선을 제가 한번 그어볼게요 보통 이제 상향 지원을 한다라는 학생들은 보통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로 내가 A대학 하위권학과 쯤을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상황인데 내가 좀 그 대학에 상위권학과를 가고 싶다 그래서 상향 지원을 하란다 아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A대학 점수가 저보다 조금 더 모자라는데 내가 한 B대학쯤을 쓰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내가 B대학을 일단은 군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써놓고 A대학을 상향 지원으로 하위권학과를 한번 써볼까? 아는 고민 이거 두 가지가 가장 일반적인 고민이죠 그런데 저도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좀 가로고 이런 사례를 보게 되는데 솔직히 뭐 C대학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C대학쯤에 갈 수 있는데 B대학을 건너뛰고 그냥 바로 A대학으로 내가 이쪽으로 한번 원서지를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좀 계세요 물론 입시라는 게 사회 현상이고 어떻게 될지는 뚜껑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결과가 안 나온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률적으로는 오늘 봤을 때 이게 좀 무리하게 점수를 높여가지고 더 위에다가 쓰는 거는 제가 그 단연간 경험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도 상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무리한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카드를 합리적으로 쓴다라기보다는 그냥 버리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지원은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을 상정해서 상향지원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이제 경쟁률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원래 입시라는 게 뭐 당연한 거게 당연한 거지만은 이제 경쟁률이 낮으면 입결이 올라가고 경쟁률이 낮으면 입결이 내려가고 경쟁률이 높으면 입결이 올라가고 라는 것들이 좀 당연한 현상이긴 한데 경쟁률이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입결이 좀 내려가는 경우는 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읽어낼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로 경쟁률이 좀 심하게 올라가는 학과는요 그냥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좀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지역이 당연한 건데요 사실 이 경쟁률 그래프 이 대학이 작년도 2019학년도 정식 고려대학교 문과의과 전부 포함해서 다 경쟁률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한 거거든요 유독 튀는 학과가 하나 있죠 이 학과가 수학 교육과입니다 사실은 경쟁률이 이렇게 튈 수밖에 없는 게 선발 인원이 동영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만 와도 경쟁률이 이렇게 확확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게다가 또 여기에 허수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허수로 그냥 지원해 점수가 안 됐지만 지원한 학생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선발 인원이 동영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점수가 높으려니 딱 동영밖에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게임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몇 명 보는지도 모르고 경쟁률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런 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쓰게 되면은 이건 소위 말해서 그냥 광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게 피해된다 실제로도 이게 작년 2019학년도 정식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의 최초 합격생 성적을 보면은 의대다움입니다 두 번째로 높아요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추합 컷만 놓고 봐서도 추합이 한 4명 정도 돌았는데 퍼센트로 따지면은 많이 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인원수도 따지면 4명이니까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추합을 4명 돌리고 끝선을 보니까 그 끝선도 전체 추합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거의 상위권에 포진해 있더라 성적이 성적이 높은 거죠 뭐 상식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누구나 아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원전 쓸 때는 마음이 급해서 이런 거 확인 잘하고 쓰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덩달아서 좀 격차는 많이 벌어져 있지만 두 번째로 높은 학과가 있죠 여기가 이제 문과 국제학군데요 여기도 이제 선발 인원이 두 명밖에 되지 않아서 경쟁률이 좀 많이 올라간 학과입니다 여기는 이제 수교과에 비하면 초반 경쟁률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최적화 시 그렇게 엄청 높다고 보긴 어렵지만은 그래도 중상위권은 꽤 높은 편이었고요 두 명밖에 되지 않는데 추합은 0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추첩이 되지 않으면 그냥 아예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죠 역으로 말해서 좀 인기학과나 이런 학과들이 경쟁률이 좀 지나치게 낮다 싶으면은 그러면 좀 말이 달라지는데 근데 이미 초반을 치고 올라간 학과 같은 경우는 그냥 피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두 번째 이제 상위권 학과로 도약할 때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케바케고 이 사례가 모든 것에 다 적용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상위권 학과 같은 경우에 일종의 패턴이 좀 더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저는 가장 현실적으로 상향 지원을 할 때 그 점수가 안 되는데 하위권 학과를 위에 때 하위권 학과를 쓰는 것보다 그 대학에 하위권 학과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위권 학과를 쓰는 거라는 게 저는 확률롭게 한번 상향 지원을 노릴 수 있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통상 상위권 학과 같은 경우에는 추업이 많이 돌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빠지게 되고 상위권 학과가 배치표 상에서야 상위권에 분포되어 있지만 실제 입결을 딱 열어보면은 상위권 학과에 빠진 아이들이 워낙 많아서 밑에 학생까지 붙는 바람에 상위권 학과가 하위권 학과까지 입결이 내려가는 경우가 은근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펑크 펑크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쟁률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미디어 학부, 그 다음에 연달아 따라가는 게 경영대학,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심리학과 경쟁률이 좀 높았죠 그리고 영어 교육과가 심하게 경쟁률이 낮았다가 갑자기 경쟁률이 올라갔어요 마감 직전에 이때 일단 경쟁률이 너무 높은 건 아닌데 상위권 학과인데 초반에 경쟁률이 좀 높다 싶을 정도면은 그러면 이 학과를 한번 전략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게 돼요 예를 들어서 상위권 학과인데 초반에 경쟁률이 좀 높은 것 같아 그러면 이미 초반에 쓰는 애들이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타인의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니라 이걸 쓰는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아주 쉽게 나와요 상위권 학과는 취업이 많고 이 앞에 쓰는 애들은 빠질 학생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경쟁률이 그래도 은근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마감 직전과 마감 직전과 마감 측면에서 경쟁률이 격차가 제일 많이 벌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때 아이들이 조금 높다 보니까 점수가 되는 학생도 잘 지원을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이 앞에 허수도 분명 존재하겠죠 그래서 입견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이 좀 괜찮은 학과인데 경쟁률이 좀 지나치게 낫다 좀 지나치게 낫다 그런 다음에 이 학과가 영어교육과인데 갑자기 경쟁률이 확 치고 올라갔잖아요 이 경우에는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 이후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허수일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점수가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낮으니까 애들이 많이 몰려가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라고 해서 이걸 피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여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실제로 그게 맞아떨어지게 되면 입견이 많이 내려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일단 실제로 여기 입견을 한번 보시게 되면 경쟁률이 초반에 좀 높았는데 초압의 입견이 좀 낮아진 데가 경영대학 같은 경우에 최초압은 높지만 초압이 48명이나 돌아서 결국에 초압 끝선 정도 점수가 676점으로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애들이 점수가 높은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극단에 있는 여기 영어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경쟁률이 되게 낮았다가 마감 직전의 경쟁률이 확 올라가는 이런 학과가 사실은 작년에 고려대학교 문과학과 중에서 점수가 제일 낮았던 학과가 바로 영어교육과입니다 이미 초반에 쓰는 애들이 추압의 2명 정도 있으니까 나갔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왔던 애들이 전부 다 그렇게 점수가 높은 애들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점수가 굉장히 좀 낮게 나왔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 두 번째 경우보다 이 세 번째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대학 점수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든 하위권학과라도 한번 써서 좀 어떻게 추압이 좀 덜 돌더라도 하위권학과라도 간당간당이 붙었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이 경쟁률이 마감 직전에 굉장히 낮았다가 마감치과 경쟁률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학과가 있죠 여기가 이제 고려대학교 이과학과 중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가 바로 이 학과였는데요 이게 뭔가 수준이 비슷한 하위권학과 하위권학과들은 대본 다 수준이 비슷해서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뭐가 높다 뭐가 높다고 말하기가 솔직히 좀 애매합니다 서열을 따지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다 비슷비슷한데 그 학과 중에 경쟁률이 어떻게 부포되느냐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번 신경 써야 될 게 일단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죠 작년에 마감 직전 경쟁률이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 환경생태공학부, 보건환경용학과학부, 바이오의공학부 다 비슷비슷한 하위권학과인데 마감 직전 경쟁률로 봤더니 제일 낮은 게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였어요 나머지는 조금 부담스럽게 조금씩 높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원서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여기에 쓰시겠죠 그래서 이거 경쟁률이 7대1까지 마감 직전에서 7대1까지 경쟁률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셔야 된다 내가 어떻게든 하위권학과 한번 써볼 건데 하위권학과들을 쓰는 학생들은 일단 앞에가 추합이 많이 없기는 없지만 앞에 학생들은 이미 경쟁상대가 아닌 거예요 얘네들은 점수가 되는 학생들이 있겠죠 물론 허수도 있겠지만 점수가 되는 학생들도 있겠죠 얘네들은 나가기를 기대를 해야 되는 나가기 기원을 해야 돼요 안 나가버리면 말짱빵이지만 나가기는 기원을 해야 되고 마감 직전과 마감 치고에서 발표했던 이 사이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최대한 적은 것이 나한테 유리한 거죠 나랑 비슷한 아이들이 최대한 적은 곳을 써야지 그나마 나한테까지 기회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해보면 직전의 경쟁률이 제일 낮으니까 역을 다 갈지 않겠느냐 이것보다 좀 더 높은 경쟁률을 쓰는 게 경쟁률의 학과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위권학과 특성상 초합은 좀 적은 편이고요 아예 안 도는 건 아닌데 좀 적은 편이고 마감 전까지 비슷한 점수 때 학생들이 대거 몰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걔네들이 조금이라도 쓰기 싫어하는 학과 쪽으로 즉 경쟁률이 완전 바닥이라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높은 데를 써줘야지 그런 애들이 적을 것이다 아 물론 100%마다 떨어지는 않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입결이 제일 낮았던 곳이 바로 바이오 의공학부였는데 바이오 의공학부가 경쟁률이 1.8대 1이었잖아요 마감 직전이 근데 환경생태공학부도 마감 직전은 경쟁률이 1.8대 1이었어요 거의 똑같잖아요 근데 환경생태공학부는 초합도 얼마 안 돌고 앞에 아이들이 안 빠진 거예요 거의 거의 안 빠지고 그냥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결이 많이 안 내려간 겁니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바이오 의공학부는 앞에 좀 빠져준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왔던 아이들도 좀 적었기 때문에 조금 점수가 모자라지만 어떻게든 간당간당에 걸쳐있지만 썼던 애들이 몇 명이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나름 복불복 앞에 좀 빠져줘야 되는 그런 복불복도 물론 존재하지만 이러면 바이오 시스템 의구학부는 높아도 너무 높은 점수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은 아 내가 이 경쟁률을 봤을 때 다른 애들이 다 일로 가겠구나 그럼 나는 이것 중에서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게 맞겠구나 또는 이걸 쓰는 게 맞겠구나 라는 거를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시고 원수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쟁률에 대한 이슈로 여러분들한테 상영지원을 할 때 이런저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학별 군별 배치 그리고 추합률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